ㄷㄷ 가만히 있어봐 생각 좀 해 보긴 뭘 해! 얌전하게 놀아볼까? 막 이래 뭐 할 차례였더라? 아아! 깽팟을 차례였지! 미쳤다고? 내가? 오호!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5kg 2kg 10kg 1kg 어? ㄹㄹㄹㅇ 올티라 내가 배톰 타오건, 다 찍혀있으면 좋을까? 겁먹지 마! 어차피 죽은 목숨인걸! 모두 계획된 거야! 방금 전에 말이야! 아이고, 그 부분을 내 방금 주인다! 여기서 내밀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? 네베스에 상당히 많지! 크! 별 이유는 없어! 히히힛! 횟! 고거의 일 받아라! 으악! 끝! 그냥 총이나 쏘자구 ㄷㄷ 쥬쥬쥬 올트라 메가 캡종 파워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? 미쳤다고? 내가? 어머!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대! 총을 바꿀 때가 된 거 같은데? 다른 총들한테 왜? 내가 징크스다! 왜? 마지막 유언이라도? 아! 됐어! 그냥 죽어 네네 얌전하게 놀아볼까? 막 이래 이유? 그런 게 왜 필요해? 헛 데이터 바퓨 이래 ㄷㄷ 히힛!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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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지? ㄷㄷ 흠, 누굴 쏠 차례였어? 흠, 누굴 쏠 차례였어? 불파봐, 총까지도 장난하는 거야! 제 차례 다행이었어 너무 신나는 게 다행이 방영하네 말 Private Anti-Maker 3명은 가사로 안전하게 베이컨 치니라보 오, 저 Sad Mayor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ㄷㄷ ㅋㅋ ㄷㄷ ㄷㄷ 적을 쳐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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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도 쳐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